포스코케미칼이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가 설립한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즈와 9,393억 원 규모의 인조 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경북 포항 공장에서 생산한 인조 흑연 음극재를 얼티엄셀즈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포스코케미칼은 얼티엄셀즈와 대규모 양극재 음극재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GM과 캐나다에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캠을 설립하고 7월까지 총 21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체결은 소재 국산화를 넘어 첫 수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